피타의 와이파크 피타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로 돌포 오기 전에 양말을 걸어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눈사람 지팡이 달랑정 먹대 사탕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 무슨 선물일까 너무나 궁금해 혹시 내가 좋아하는 공룡일까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꾸며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로 돌포 오기 전에 양말을 걸어보자 크리스마스 트리 눈오는 겨울밤 크리스마스 트리 요금아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시겠지? 무슨 선물 주실지 너무 기대된다 그치? 피타 너도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에게 작은 선물을 하지 그래? 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음 근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드리지? 아 그래 선물 배달하시느라 힘드실 테니까 따뜻한 우유랑 맛있는 쿠키를 나눠야겠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여기에 두면 산타 할아버지께서 드실 수 있겠지? 벌써 9시네 오 피곤해 어서 여기 따뜻한데 와서 자렴 피타야 알았어 오늘 산타 할아버지께서 꼭 오셔야 될 텐데 아 벽난로야 산타 할아버지께서 오실 때 불을 너무 세게 짚히면 안 돼? 걱정 말고 어서 자 알았어 알았어 잘 자 벽난로야 얼음이도 잘 자 어휴 아저씨 저 일어나세요 어? 크리스마스 아침이다 우와 정말로야 메리 크리스마스 얼음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어? 우유가 없네 쿠키도 없네 헉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다 가셨나봐 어? 선물이다 우와 정말 크고 멋진 뼈다귀야 얼음아 산타 할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야 우와 정말 멋진 악기야 어? 로델프의 방울 소리가 나잖아 정말 멋져 친구들 친구들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지? 우리 앞으로도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 앞으로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다음 크리스마스에도 멋진 선물 받자 그럼 오늘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피타랑 같이 놀자 제 미코 멋진 공용 피타와 함께 요! 공공공공 광광광 공공공공 빵빵빵 피샤의 왕이판 제! 아멘